경상남도는 하동 광물 섬유 및 통영 리조트 개발 사업 유치를 위한 투자 양해 각서를 17일 체결했습니다.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하동 광물 섬유와 글로벌 KNC 등 4개 업체와 함께 3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하동 일대에 3만 평 규모의 광물 섬유 생산 공장을 세우고 하동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를 연간 60만 톤까지 재활용하게 됩니다. 더불어 우람 개발 및 우람 종합건설과도 손잡고 150실 규모의 호텔과 마리나 등을 조성하는 통영 리조트 개발 사업도 추진합니다. 경상남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2,300명 정도의 직간접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